우주의 마법사님 명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정말 마법사일까? 그냥 우리 또래 아이 같은데 엉터리 같아 소원을 말해보렴 안녕하세요 전 허수아비 마셔라고 해요 전 뇌를 원해요 우와 그런 것도 뭐가? 아니야 내 친구 미니보니한테 줄 거라고 내 망가지면 마샤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 미니보니 그렇다면? 저기 가시소는 왜? 걱정마 정확히 반으로 나눠줄게 잠시만 얘가 먼저 하겠대 나는 강철나무꾼 에이미야 나는 심장을 가지고 싶어 심장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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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고 싶어 내 심장은 넘보지 마 두근거리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너무 심하게 두근거리면 기절하는군 그건 니가 겁이 많아서 그렇지 겁쟁이 사자 부 우주의 마법사님 저 용기를 갖고 싶어요 이 울보야 심장 심장 뜨거운 심장 잠깐! 아직 내 소원이 남았어 우주의 마법사님 원래 제 소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지만 이젠 아니에요 우주의 마법사 틸리님 저와 결혼해주세요 우와 정말 굉장한 용기야 엄청 뜨거운 심장을 가졌는걸 저런 말로 마법사한테 잘 보이다니 머리도 좋은걸 누구보다 굉장한 용기 뜨거운 심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소년이요 그대 덕분에 모두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겠군 잡아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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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!!